브릭스 리딩 100의 2 유니쿠 공부할게요. 38페이지 39페이지고요. 39페이지의 단어 먼저 따라 쓸게요. 브라이트 브라이트 거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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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써 주시고요. 본문 들을께요. 제목 먼저 볼 건데 얘들아 캠핑 위데드 with가 사람이랑 같이 나오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아빠와 함께 캠핑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나는 with that 제목이 있었죠. 아빠와 함께 캠프에 ing 안 붙었어요. 캠프가 그냥 캠프도 되는데 동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캠핑한다. 캠프한다 해도 되고요. 우리식으로 굳이 하자면 야영을 한다 해도 돼요. 오늘 나는 아빠와 함께 캠프한다. 캠프한다고 어색한가요? 캠핑한다 해도 되겠네요. I am excited. excited은 신나는 이라는 형용사죠. 나는 신난다. It is time to go fishing. It is time to go fishing. It is time to 이렇게 나오면 통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 뭐뭐 할 시간이다. 메모할게요. 뭐뭐 할 시간이다. 즉 이제 캠핑을 간 거예요. 캠핑을 가서 go fishing은 둘이 합쳐서 낚시하다거든요. 낚시가다도 되지만 낚시하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 낚시할 시간이다. We walk to the lake. We walk to the lake. We walk to. To가 뒤에 여기 명사가 오면 어디어디로 이거거든요. 워크는 걷다죠. 그러면 우리는. 즉 아빠와 나를 말해. 우리는. What is the lake? Lake는 호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호수로 걸어간다. We start fishing. We start fishing. 우리는. Fishing이 낚시야. 낚시를 시작한다. I catch two fish. I catch two fish. To fish인데 fish의 여러분 복수형 알아요? Fish는 한 마리일 때도 fish이고요. 복수형도 똑같아요. 얘도 fish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라서. 두 마리여도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런 단어도 뭐 있죠? Deer. 사슴할 때 deer도 한 마리도 deer. 여러 마리도 deer. Shib. 우리 문법에서 배웠거든요. 양이 한 마리도 쉽. 여러 마리도 쉽. 그래서 뒤에 뭔가를 붙이지 않아요. 나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catch. 얘들아. 잡다잖아. 그래서 해석할 때는 잡는다 해주세요. They are very big. They are very big. 두 마리니까 데이로 받았어요. 만약에 한 마리였으면 it is였겠죠? 그것들은 very. very도 빼먹으면 안 돼서 해석할 때 매우 크다. big은 크다죠. 큰. 그 다음 옆에 time for dinner. dad yells. time for dinner. dad yells. 아까 it is time to랑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요. time for dinner. 뭐 뭐 할 시간이야. 즉, dinner는 저녁 식사거든요. dinner.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이런 식사명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죠? 뭐 앞에 어를 붙인다던가 더나 이런 걸 안 붙여요. 저녁 식사 시간이다. dad yells. 예리 얘들아. 소리 지르다. 외치다 이거예요. 소리치다. 아빠가 소리친다. 또는 외친다. dad makes a fire. dad makes a fire. 아빠는 fire는 불이잖아요. 불을 만든다. 어색하면 불을 피운다 해도 돼요. 불을 피운다. 여기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 아래에 it is bright and hot. it is bright and hot. 지금 불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을 it으로 받아서 그것은 brightened 애들아 밝은이고요. hot은 뜨거운이죠. 따뜻한 애들 되고 뜨거운 애들 돼요. 그것은 밝고 뜨겁다. 또는 그것은 밝고 따뜻하다. then we cook the fish. then 그리고 나서죠? 여기 밑으로 땡길게요. 그리고 나서 즉 불을 피우고 나서 we cook the fish. 우리는 그 생선을 cook. 요리한다. 여기서 cook은 요리한다. 라는 동사예요. 두 문장 같이 they taste delicious. at night we have a great time. they taste delicious. 테스트는 맛도 되고 맛이 난다도 돼요. 여기서 동사겠죠 당연히. 맛이 난다. delicious는 다 알고 있죠? 맛있는. 그것들은 맛있는 맛이 난다. 지금 선생님은 영어대로 해석한데 이게 정말 어색할 때는 의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맛있다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저 그냥 그대로 쓸래요 하면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것들은 맛있는 맛이 난다. 그것들은 맛있다. 다 괜찮고요. 아까 한 문장 더 했죠? at night 밤에 라고 하시면 돼요. 밤에 we have a great time. great time. great는 좋은 멋진 대단한 다 되고요. 밤에 우리는 좋은 시간을 가진다.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 어색하고 가진다. 좋은 시간을 갖게 된다 할 때 있죠? dad tells goblin stories. 아빠가 거블린은 애들아 여기 아까 밑에 이거 있었잖아요. 도깨비를 거블린이라고 하거든요. 도깨비. 도깨비. 그리고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아빠가 뭘 해줘요? 아빠가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신다. tell은 말하다인데 말씀해주신다 해도 돼요. 아빠는 도깨비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 they make me scream. they는 애들아 왜 they 할까? 이야기 드리라고 하셨죠? 아빠가 해주는 게. 그래서 여러 개니까 그것들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말해. 그것들은 me 나를 스크림하게 만든대. 즉 스크림은 소리 지르다죠? 그러면 나를 소리 지르게 만든다. 뭐 소리 지르는 건 사실 이 스크림은 무서울 때 아니면 뭐 놀이기구 무서운 것 탈 때 비명 지르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은 나를 소리 지르게 만든다. 또는 비명 지르게 만든다. time for bed dad says we go into the tent time for bed 또 나왔죠? 침대의 시간이다. 이 말은 잘 시간이다. 이 말이야 잘 시간이다. dad says 아빠가 말씀하신다. we go into the tent 우리는 텐트 into 안으로 간다. 즉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it is warm inside. 여기서 it 또 비인칭 주어이시죠? 왜냐하면 여기 warm 따뜻한이라는 날씨에 날씨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관련된 거라서 안은 따뜻하다. inside가 안이죠. 안에 안은 따뜻하다. what a great day I think what a great day I think what 하고 뒤에 느낌표가 나오면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뭐뭐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great day구나 하니까 정말 멋진 날이구나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여기까지요